1등은 힘든 조합같아 지금 이 싸움이 조합느낌상 이게 억가당할 것 같거든 2대1로 축하 맞다가 죽을듯 뒤졌다 1등합니다 묘지 누구냐 시우장 잘가요 야 시우장이랑 마냥이랑 맞짱뜨고 있었네 너 안 캐고 있냐 미친거 아냐 아 제가 거저먹었네 숨을 못 쉬겠지? 미안해 나도 숨을 못 쉬겠다 아 이거 아야가 결국 승자인가? 개오바인데? 이건 내가 따야지 아 진짜 아 진짜 존나 많이 왔네 마냥님 잘가요 아 나 죽겠다 잘하네 나 신발 왜 갈아껴 있냐 아 저 양아치 아이솔 진짜 인산내 때리기 없냐 에이 전장의 3개인데 아 여기 아야 3 뭐야 아야 너 죽어라 이렇게 똥쌌으면 죽어야지 아 아 운석 와 그새 뜯어갔어 아이솔 와 아 미쳤네 킬은 많이 먹었다 3킬 나 1등한다 지금 빡집중중입니다 지금 피지컬 폭발중 미쳤음 미쳤음 병원에 모이는 사람들 참 신세 다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행이다 아 아 구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못해 못해 대단하다 2 1 2 2 3 2 2 2 점 3 3 포크로 보면 안될까? 리클 병원 일단 혈팩이 얼마지? 어메 어메 작업해놓고 보소 유키네 너무 리클 아플텐데 나도 아프고 먹을걸 안좋아 누군가가 연쇄 처치중입니다 최종 생존자가 3명 남았습니다 누가 위끌치냐? 최종 생존자 아이솔리다 2대1 다굴만 안맞으면 이기거든요 boî Battery 드디어 가시 조접 결승 소민 바 expert 상대 와 위크를 뺏겼다고? 이거 아니지 아 개빡치네 아 이거 지겠다 리더한테 이길 수 있을까? 리더 궁은 빠졌거든? 또 혹시 몰라 어? 아씨 아 일로와봐 아 궁 빗나갔다 어? 얘들 빗나가긴 해 아 그냥 우리 다 아 GG 아 위클 뺏긴거 개바다 아 길이 같을수도 있어요 안 때려 다 때려요 됐어 저거 나무 쌓아볼까요? 저거 뺏기기 싫은데 가보죠 저 템 만들었어 잡아야 좀 찍어갔다 죽여 근데 이동기가 좋아서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 그런 말도 있어? 이걸로 내려가는 중 어 다른 팀도 안 돼 아 다른 팀도 안 돼 마인도 나린이나 무길 수도 있거든요 잘하면 무길 수도 있거든요 잘하면 아 아 신기했다 아 나 이거 아 음식이 없어서 네 뭐 후원같은 거 하면 되나? 뺏긴 게 아쉬운데 이거 먹고 나갈게 있을 수도 있어요 와드 엄 먹고 나갈게 어 있다.. 잠시만.. 못먹겠다.. 죽이죠? 아니다.. 먹고 갈게요 이러면.. 딴 팀이니까.. 먹을 거 좀 있나요? 드릴까요? 아니요.. 한 번 쏴.. 왜? 어.. 잠깐만.. 어.. 이러면 이기겠다.. 쟤네 개피 만들어놔서.. 어.. 가죠 가죠.. 가죠.. 가야죠.. 아마 스킬 썼을 거거든요? 아.. 까비.. 태미나 먹겠다.. 알밉다.. 스윙은 어떻게 된 거지? 먹을 게.. 없네.. 빠져갔네.. 밥 좀 주기.. 담봉 찾고.. 아 뭐야.. 밑으로 가야겠네.. 곰문 치면 죽을 수도 있어서.. 잠시만.. 쳐보죠.. 아 못 치겠다.. 아까 걔네네.. 2등 했던 팀.. 태미 잘 나온 거 아닌데.. 싸워볼까요? 아.. 담봉이 왜 안 나오지? 담봉이 없네.. 담봉 먹고 가면 되나.. 쌓이가 tested.. 아.. 공 친다.. 죽이죠.. 나이스 얘만 죽여 얘만 죽여 오 나무 있다 단봉 있어요? 그러면 새구슬 아 이거 망치 만드실래요? 두개로 망치 만들고 망치랑 단봉 망치 단봉 망치랑 단봉 무기 만들 수 있잖아요 워해머 그 다음에 새구슬이랑 합쳐서 모닝스타 만들고 문스톤 주세요 그리고 노란색 이거 잡을까요 고양이 냥이 잡죠? 탈출할라 피 좀 채우고 싸울게 다행히 먹을게 없어서 아 먹을거 있으세요? 저기 물어보죠 물죠 저기 싸운다 얘 잡죠? 칼 칼 쓰네네 위로 빼면서 두팀이 아이씨 아깝다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였구나 저거 다 왔네 여기 여섯팀 피 채우고 천천히 무리했어 우리 궁이 없으니까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저기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물면 져요 우리? 물리면 져? 거리가 망가진걸 보면 쓸쓸하단 말이세요 어 탭 너무 잘났는데 저게 일단 티죠 무섭거든요 여기서 왜 이럴케 그 으으으으으으 나 왜이렇게 억해? 저 팀이 힐을 엄청 해가지고 지금 힘든거에요 힐 타고 갈까요? 아니면은 좀 많이.. 한국 가죠? 싸울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라이터 죽고 먹을 거 좀 만들어야겠어요 네 잡아보세요 위에 한 팀이 있네 템 좀 얼른 만들게요 템 만들고 싸우면 비슷하긴 한데 모르겠다 누가 이겼지 그냥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데 우리 먹을 게 없어 어 저 먹었어요 먹을 거 싸울만 할 때 오면 그냥 칠게요 천천히 갈게요 아 좋습니다 아 두 번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조심조사 호텔이 많아서 천천히 써야죠 파이팅만 해줘야죠 아 힘들었대 또 온다 일단 포션 먹고 한타 준비하죠 오면 와요 와요 휴식 휴식 일단 안을 확인하자고 돌멩이인가 낚시추로 쓸 수 있으려나 가운데로 몰아볼까요 이 팀 갑옷 이거 끼죠 이게 데미지는 세거든요 그 대신 방어는 좀 약한데 데미지는 세 컨트롤 잘하면서 하면 계속 뒤에 올 수도 어 안에 끼지 말고 사이로 몰자 못나오게만 하죠 못나오게 사이에 껴있으면 어 나 복맞았네 뭐야 그만 갈게 좋아 포션 먹고 다시 가자 보 보 천천히 안전지대 일로 가죠 일로 오세요 일로 일로 이제 안전지대가 두개 있잖아요 이 안에서만 싸워야돼 여기 들어오면은 경고 여기 안전 왼쪽으로 갔네 가볼까요 저희 싸우고 있는거 같은데 가죠 아닌가 안싸우네 다시왔어 여기 싸워야돼 마지막 한타에요 저 아야 권총든을 먼저 죽여야되거든요 일단 0초 딛 이제 마지막 사킬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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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끌고 한타 할게요 에고 30초 버티죠 30초 이따 싸우죠 아 시우장 어떻게 이기지 저거 맞으면 아파요 무시한거 포션 먹고 천천히 와 반피가 나가네 휴식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포션 계속 드시고 지금 먹고 있는거야 아야 내가 끌면 있을 것 같은데 끌었다 아야 궁 맞았어 그냥 아야 이길 수 있어 아 왜 죽었어 가라 바다면서 싸워 내 음식 내 음식 내 수어 야 그만 죽을걸 먹어 테크 먹어 아 시우장 어디가 이리와 들어와 들어와 죽였다 죽여버려 하하하 나이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엄청 좋아하시네요 길드원인데 길드원 죽으니까 진짜 행복해하시는데 울고 있었는데 아 울고 있었어 나는 안죽였어